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햄스터의 새로운 액세서리 슈터를 소개해드릴게요 슈터는 서브모터가 내장되어 있어 햄스터가 슛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액세서리입니다 짜잔! 슈터를 활용 가능한 예제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슈터 볼링 슈터 클레이 사격 슈터 인공지능 다트 슈터 골프, 햄스터와 필드에 나가봐요 슈터 인공지능 로봇축구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슈터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수업시간이 더더 즐거워질거에요 다음엔 더욱 자세한 슈터 사용법과 예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구요 또 만나요 안녕